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저분한 짓들을 많이 하고 나는 감방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참 만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인공은 이재명 씨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장동 백형동 금사사칭 성남FC 후원금 공직선거법 여러분들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한 건 하려고 여러분들 방북비용 대납 사건 줄줄이 여러분들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일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다 무마시키고 단식해서 피할 수 있다.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이재명 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언론인 출신처럼 그렇게 정치적 수사나 이런 말장난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20대에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없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없는 이야기를 또 과장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능한 실정 분석 숫자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송영길 씨 송영길 씨는 아마 본인이 그만두지 않았으면 계양을 지역구에서 뭐 새새 손손 해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지역구 다 관리가 여러분 탄탄하니까 이거는 2022년 5월 1일 대선이 3구 대통령 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송영길이 뜬금없이 본인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내놓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걸 순수하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송영길이 임했던 2020년도 4.15 총선 2020년도 4.15 총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을 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득표수 조작을 안 했고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2020년도 4.15 총선의 인천 계양을 사전투표 조작은 그냥 전국에서 일어난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송영길 씨는 지역구 관리가 워낙 탄탄하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후보가 워낙 약세기 때문에 굳이 사전투표 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전산 조작이라는 것은 그 특징이라는 것이 그냥 일률적으로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씨는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그럼 송영길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이게 여러분들 조작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 제야 전문가가 발견했는 겁니다. 2020년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100장당 35장을 훔쳐 가지고 송영길이 그냥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후보한테 또 35%를 빼앗아 가지고 먹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의 송영길은 인천 계양구 의뢰서 조작값 35%를 적용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에 받은 사전투표 100장당 35장을 훔쳐 가지고 그걸 송영길에게 옮긴 그 소위 관계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 그대로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여러분들 이 자료에서 3917표를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 훔치고 190표를 정의당 훔쳐 가지고 이렇게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시죠. 이렇게 표를 3917표를 어디서 훔쳤냐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착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그대로 나오죠. 이 a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 조작된 득표소 가짜 득표소입니다. 이걸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 가지고 어떤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송영길이 이 표를 공짜로 먹었는지를 파악한 것이 b입니다. 이게 분석 결과입니다. 조작값은 35%를 적용했고 미래통합당 후방에 3917표를 훔쳤는데 3917표를 어디서 훔쳤냐 거소선상투표에서 18표를 훔치고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에서 756표를 훔치고 국외 부재자투표에서 7표를 훔치고 계산 1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372표를 훔치고 계산 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334표를 훔치고 이게 나온 겁니다. 그다음 c를 보시게 되면 표를 훔치지 않는 조작하지 않는 상태의 진짜 후보별 득표소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냐.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값을 이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역으로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되기 이전에 진짜 후보별 득표소를 이렇게 c처럼 다 복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후보별 득표소 c를 가지고 조작값 규칙 관계실을 이용해 가지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를 모두 다 복원 내지 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은 조작했다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는 자료 특성상 무작위수 난수 자연수가 돼야 되지 이렇게 규칙이 발견돼서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인천광역시 계양어를 조작값 35%를 사용해 가지고 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걸 국민들에게 그냥 발표한 겁니다. 발표 주체가 어디입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발표 주체는 대한민국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고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군가 아니까 권순일이고 당시에 사무총장이 조해준 겁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러난 계양을의 사례는 전국에서 일어난 조작 사례의 대표 사례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오늘 이 문제를 드리는 것은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개표가 막 시작되고 출구조사가 나올 때 송영길이 이재명에게 이깁니다. 푹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화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오늘 민경욱 의원을 보니까 보시죠. 민경욱 의원의 대표의 페이스북에 2022년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지입니다.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도 투입한 겁니다. 빠빠하지 않습니까? 이게 포착이 된 겁니다. 한 분이 제공한 당일 투표지를 민경욱 의원이 공유를 했습니다. 이런 투표지가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이재명이 참여했던 그런 보궐선거 투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산 조작을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도 조작했고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이게 당일 투표지라고 하네요. 당일 투표지나 사전투표지도 투입한 거죠. 이 내용은 모두 다 이러면 어디서 나옵니까? 이렇게 도둑놈들 5건에 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던 조작이 없었느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서를 분석해 보게 되면 그때도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를 조작했습니까? 10%.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0장을 훔쳐가지고 이재명이 꿀꺽 삼킨 겁니다. 윤영선 함께 마이너스 1,402표 이재명의 플러스 1,402표 다 합쳐서 2,804표를 조작을 했네요. 내 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조작을 해놓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당일투표 득표수 차이값이 플러스 4%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5% 오차범인 0의 3%보다 훨씬 큰 값이 나온 거죠.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누구 치하에서 이루어진 선거입니까? 윤석열 치하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이때도 여러분 다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쪽은 도둑놈들이고 한쪽은 양아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에이 양아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 안 하고 다음 총선을 또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 분이 잘 찍었네요. 개양의뢰 보궐선거에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됐기 때문에 어쨌든 참 우리가 아는 그런 나라가 참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진실이 결국은 밝혀져야 국민들이 죽을 고성을 하지 않을 테니까 나라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모든 분석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발견된 부정선거 해부실이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확산되는데 도움을 주시고 특히 4.15 총선 그리고 그 다음에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분석자료도 여러분들 응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 월요일부터 정말 한국인이 쓴 보기 드문 그런 세계사회에 대한 통사 통사라는 것도 여러분들 그래도 근현대사를 쓰기는 그래도 쉽지만 통사를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26년 정도의 연구의 총결과물인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시야를 좀 확장하시고 또 올바른 관점으로 세계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통찰력을 키워주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요즘에 이런 책이 많이 나오지만 참 좋은 책이다 이렇게 추천할 만한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책 코너에서도 되게 고전을 많이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